자 지금 조금씩 성장중인데 이거 하나 더 짓자 이거 하나 더 짓고 주가가 이제 좀 팍팍 올라야 되는데 이제 다 욕구는 다 채웠어 어 다 채웠고 저 이천 진짜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퀘스트 깨지 않고서는 못 얻는 건가 이것만 있어도 다 지워버릴 텐데 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진짜 할 게 없다 지금이 문제다 이제 이제 할 게 건물 짓는 거 밖에 할 게 없어 사람들 짓는 거 이거라도 좀 할까 이거 안 하면 주가가 오를 거 같지가 않아 아 됐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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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짓으면 어 여기다 못 짓네 어 자 주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주가 올라갑니다 이천선 갑니다 이천 한번 만들어보자 잘 돌아가야 된다 얘들아 어 우주 왔습니다 이미 우주 왔고 조금씩 이 세상을 이제 뜰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저 옆집으로 갈 준비해야 돼 이제 옆집 좀 옆집 가보자 이제 옆집을 가야합니다 이제는 아 연어훈제님 맛있겠네요 반갑습니다 별풍선한게 고맙습니다 제발 올라아 으악 왜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니까 이렇게 한 번에 떨어지지 뭐야 뭐가 문제야 아니 뭐가 문제야 아니 그렇게 잘 오르다가 뭐가 어디가 문제야 오 이상 없는데 저 이천 진짜 원인 불명이예요 원인 불명이예요 원인 불명이예요 음 아 물이 없대 물이 잠깐만 이거는 타버려 이제 주가 오른다 그쵸 어 좋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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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됐어 됐어 자 천 코스피시장 이제 천 넘어갑니다 천 천 이천까지 가야됩니다 이천까지 가야되고 됐어 천 넘었어 드디어 야 천 넘어갔다 거의 처음 아니냐 지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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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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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늘려보자 두 개밖에 못 늘렸네 자 한 번 또 늘려봐 됐어 됐어 야 무난하게 이천 가겠다 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지금 비쯤 비쯤 개 재밌게 잘했다 진짜 긴장난다 어 오래잖아 이게 얘네들 근데 주가가 떨어져도 떨어진 만큼은 금방 저거 한 어 어 아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 돼 아 근데 이것도 아 그렇구나 건물들도 이렇게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네 아 얘네들도 할 수 있네 근데 이게 하려면 아 이게 또 확장을 해야되고 이게 들어 이게 어 이게 지금 많아야돼 이게 제일 많아야돼 퀘스트가 빨리빨리 깨야돼 이거 아마 이거 넘어가면 이거 되게 많이 줄텐데 집을 지울 수 있는 데는 더 지워야됩니다 지금 어 이게 문 왼땅이야 이게 게이드 게이드 자 우리 모두 집을 지읍시다 집을 지읍시다 집을 지금 집을 지우면 상승이 생겨요 집을 근데 야 집을 지우고 집을 짓는건 안되겠지? 어 그건 너무 게임이 그렇게 쉽진 않을거야 하나정도 더 멋진다 이거를 여기다가 가면서 이거 옮겨봐 에이 안되네 자 1240 124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자 자 됐어 됐어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차가 있는데 그러면 길이 왜 필요해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길대로 다니지도 않는데 에이씨 어 좋은 지적이야 어? 들어왔다 야 들어왔어 20이 들어왔다 20이 들어왔어 자 지금 좀 모자른 것들 좀 이제 찍어줍시다 이제 모자른 것들 내가 볼 때는 이거 병원 하나 찍어줘야 돼 이거 솔직히 이것도 확장해야되네 이거 뭐지? 이거 그냥 갖다 버려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병원 하나 확장은 필요한 것 같아 병원 확장 갑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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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이! 에이씨 아니 야! 아니 뭐한거냐 아 아 나 정신을 놨어 지금 아니 병원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해 야 이거 주가 내려간거 아니지? 개깜놀했네 아 아 이것도 칸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면 그래 여기 애초에 도로 필요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게 왜 안돼 이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에이씨 이거를 옮기고 근데 이게 확장하면 2인분 할까? 하나 없애버리면 음 음 이게 하.. 이게 업그레이드하면 이게 2인분을 하는지 몇인분까지 하는지 그걸 몰라 뭐야 이거 왜 못 짓죠? 여기서 못 짓나봐요 어 아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거구나 확장이 아니네 그러면 아 뭔 말.. 뭔지 어떻게 했는지 알았다 그러면 이제 되겠다 아 ㅁ 뭐 음 가면서 그 길을 그래 여기 필요없어 이게 필요없어 아냐아냐아냐 여기까지 필요없어 여기 가고 참 애매하다 가면서 그러면 여기를 어 됐고 됐다 됐어요 음 됐어 됐어 이왕이면은 그냥 이렇게 여기도 좀 밑으로 해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음 저희가 추가적으로 집을 짓던 자 하고요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개고생했네 자 주가가 지금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더 힘써줘야 돼 시민들 상태 좀 보고 경찰서는 업그레이드 못해 병원 업그레이드 아 이거 또 지워야 되네 아냐아냐아냐 이런거 하지 말고 이제 어 물 하나 혹시 혹시 모르니까 하나 해주고 음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엄청 많이 했고 근데 얘도 하나 더 해줘 이게 많이 드네요 이게 많이 드네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 정도 열한개는 좀 여유분으로 갖고 있잖아 어 축가 내려가네 안됐다 이럴때는 집 짓는게 짱이야 얘들아 어 집을 지어야 돼 이럴때 이럴때는 무조건 집 지어야 돼 오 그래그래그래 집짓고 주값 올려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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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든 해볼, 이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아 1회차는 나처럼 할 수 밖에 없을걸 다들 자 주가 1327 자 자 1400대 갑시다 2000가자 2000 근데 이거 저장은 어떻게 하냐 자동 저장이냐 아니 이러다가 튕길까봐 가끔 전략게임들은 개 허무하게 만들거든요 이러다 튕길 때가 있어요 자 다음파수 현재 56분 시청하고 계시는데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한번씩 누르시고요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번씩 누릅시다 현재 436분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 조바문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유튜브 채널 나오니까 들어가셔서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아프리카 분들 유튜브에 조바문 검색해서 또 다양한 공략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게임은 처음이지만 어 많이 편집해서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게임도 이제 많이 또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유튜브 한번씩 다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400 1,400 왔어 짜내고 짜낸다 2,000이 돼야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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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여기 안되냐 그렇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어 오 아 안되네 나중에 그런거 나왔으면 좋겠다 산 헐어버리는거 산 헐어버리는거 나와가지고 어 어디가 그러더라 그 세개 그런애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산맥에다가 집짓고 사는 이제 감사합니다.